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가까이 본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김기춘은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서 본. 예,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예, 깔끔합니다. 성대모사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오네. 그 양반이 검찰총장 하다가 나와서 1년 가까이 놀고 법무부 장관을 들어갔는데 그분 집이 2층이에요. 아침에 안방에서 넥타이 메고 가방 들고 나 다녀오리다.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럼 계단 딱 올라가서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2층에 못 오게 하고 사람들도. 빈틈을 안 보이고 아주 외면적으로는 퍼펙트하게 깔끔한 일처리가 깔끔하다. 그런데 속은 거시기한 그런 부위입니다. 속은 거시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표리부동. 어떤 의미에서 부동하죠? 말씀을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데 생각은 안 거룩해요? 좀 더 덜이하죠. 덜이하다. 그걸 혹시 직접 느끼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얘기가 나한테 알아봐라고 시켜서 문건을 만들어 줬더니 거기서 문제된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게 정윤의 문건이야. 거기서 사민방하고 십상시하고 다 적시를 다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 저 사람들의 문제이니까 네가 좀 알아봐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자기 나간 잘린다고 알아봐라. 그때 얘들이 그러더라. 라고 보고를 했더니 보고했더니 그걸 걔들한테 줘버렸어. 걔들한테 줘버린 이유는 권력의 힘의 균형이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고기가 더 세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시킨 일을 수행한 사람을 자기가 살려고 잘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행복하잖아요. 땡큐. 둘이 밥 먹으면 길겠어요. 진짜 큰일 날뻔했어. 안 잘라지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뭐 듣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했지 지금 청문회 나와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계셨겠죠. 아마도. 그런데 뭐 성질이 성격이 급해서 있는 대로 또 다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실제 그 문고리 3인방의 힘이 비서실장보다 셌다는 거네요. 그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면.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이 뭐 급한 보고거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비서실장도. 정호성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당일날 잡힐 때는 별로 없고 대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내가 무슨 보고서를 드렸어. 응. 알았어. 내가 보고 드릴게.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불러. 조비서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속으로 아 이거 어제 보고 못했구나. 내가 말이야 오늘 이거 보고를 좀 하려는데 요건 요렇게 해놓은 게 좋겠어. 예. 빨리 빨리 바꿔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이고 참 이분도 급한 거를 그때그때 보고를 못하시니까 참 모양 빠진다 싶은 생각은 제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빨리 됐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보고가 응. 갔다 왔다 보고 드렸다. 3인방이 약속을 잡아줬어요. 주로 정호성이 하죠. 또 우리 주중대사 김장수 안보실장 그분 같으면 나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마 도저히 대면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는 관저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만요 해가지고 옆자리에 탄대. 그래서 관저 가는 거 한 5분 정도 그때 이제 막 털어가지고 복을 마치고 난 그런 식으로라도 한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문고리 3인방에 그렇게 힘이 세고 그 뒤에는 체수실이 있다는 거를 아무도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 알고는 있었나요? 대부분 모르고 실제로?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민정 쪽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어른풋이 존재를 감지하는? 그러니까 1, 2 부속실 부속실은 당연히 알게 하고 알고 그 다음에 연설기록비서관실은 조금 알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고는 민정 중에서 우리 뭐 우리 방 일부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는 우리가 있으니까 비서실장은요? 모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는 몰랐다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만한 뭐 근거 있는 정황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 존재를 뭐 어렴풋이나 혹은 가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았는데 그분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하겠네요. 그게 최태린 시절부터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즘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모릅니다. 2002년인가 3년인가 박 대통령 박 대통령 권한 정직해서 정직해서 그 독일을 갈 때 그때 김기춘 이정현 등이 그때 수행을 해가지고 갔다고 그러죠? 거기까지 팩트고 그리고 그때 최순실하고 정민에도 같이 갔다. 독일에 같이 갔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전에는 알았냐 몰랐냐 글쎄 중정에 있었기 때문에 김재규가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저 최태민 리포터가 모를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하긴 그러네요. 중정에 있었으니까 네. 물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 경호실에서 초창기에 요즘 말하는 보안소님 그거 제동을 걸다가 막 날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뭐 나도 다 듣고 하는데 비서실장한테 보고 했겠죠. 그런데 이 우병우와 과연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현재 특검에서 좋자. 우병우는 왜 아직 건들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그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어떤 사람이고 겪어봤더니 특검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질문 하나 추가합니다. 둘이 친했습니까? 나는 뭐 친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에요? 우병우가 검사장 승진되기 위해서 검증이 올라왔죠. 저한테 제가 잘랐어요. 왜 자르셨어요? 왜? 선천정 네 가지 결핍증이기 때문에 네 가지 아 사과 사과 사가지 결핍증이요? 그거가 본인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 있어요? 아니면 검찰청 내부 검찰 내부에서의 대체적인 아니 뭐 검찰 내부에서 네 가지 없다는 건 다 아는 일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기본적인 성정이 그런 거고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노 대통령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야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 굉장히 좀 각계표를 걷고 있는 사람인데 미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그런 자를 굳이 시켜서 정무적인 부담을 대통령이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얼마나 없길래 없다 그래요? 무슨 검찰 내에서 도는 유명한 일화 같은 게 있어요? 잘나가는 선배는 좀 X인데 그거 말고는 좀 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X가 뭡니까? 아 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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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 SNS을 가끔 항상 보지는 않아요 화제 갈 때 보는데 감각이 되게 젊어요 굉장히 감각이 젊고 20대 정도의 인터넷 그 뭐랄까요 적응력이다 엄청나게 게시판을 많이 보고 할 일이 없나 보다 언어 습중력도 굉장히 빠른 것 같다 그 그 그 커뮤니티마다 쓰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흡수해 자기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일배들이 자꾸 나를 공격하니까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고 그 말로 같이 하는 거죠 하여튼 뭐랄까 저렴하다 노래도 옛날 노래는 몰라 그 감각으로 볼 때 우병우 전 윤정수석이 야 이건 정말 싸가지 없는 사례였어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병우가 중수부에서 중수부에서 아마 윤석열 지금 수사팀장 수사팀장을 밑에 데리고 있었어요 기수가 우병우는 19기 윤석열은 23기 나이는 윤석열 팀장 학번은 윤석열이 7구 우병우가 8사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네요 근데 한 번도 존댐 선배님이라고 한 적이 없고 아마 윤석열은 꼬박꼬박 뭐 누구님 누구님 존댓말로 그렇게 사석에서도 뭐 사석 이건 학교 5년 선배인데 뭐 1절 저 그 얘기를 드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보자 5년 선배가 5년 선배인데 고시는 4년 후배죠 물론 서결이 형이 뭐 시험 늦게 된 건 자랑은 아니야 그렇지만 칼같이 고시기술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매사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누구한테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던 그런 사람 그러면 우병호 수사를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특검이 성공한 수사를 하려면 지금 이재용 그리고 김기춘 우병호 이 3명은 필수적으로 입고를 시켜야 될 겁니다 김기춘까지는 의지도 있고 진행도 많이 돼서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우병호는 수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말도 없고 뭘로 어떻게 잡아갈지 모르겠고 얼마나 진척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예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도 예상 못했을 이 블랙리스트로 몰아가서 잡았잖아요 그럼 우병호 전 민지수석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었던 가족 관련된 횡령 이거 얼마 안 돼요 그거 나와봐야 벌금 얼마지 그건 잡범 수준이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구속영장을 칠 정도의 사안이 뭐가 있느냐 우선 세월호 사건을 광주지검에서 그때 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광주검사장 이 퇴임을 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대구 메일에 거기 보면 대충의 얘기가 나옵니다 수사 방해를 했다 해경 압수수색 들어갈 때도 방해했고 어쨌거나 해경 책임을 묻는 걸 못하겠어요 1, 2, 3 경정도 구속수사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를 방해했죠 기본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구속이 돼요 그리고 아마 국정원 국정원에서 추모국장 최순실 측근이라고 하는 추모국장 추모국장을 통해가지고 바이패스해서 별도로 보고받고 그렇게 한 건 있을 겁니다 보호체계를 무시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보고받은 것들이 혹은 지시 내린 것들이 상당히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정보가 없으시군요 안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물어보는데 뭐 특검이 윤석열 수사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장군이죠 그냥 장군스타인 뭐 저 주윤발 같은 그런 장비에 가깝지 않습니까? 장비 주윤발 그 성향 하나 주윤발이라고 하면 아 이렇게 죽으면 할 수 없지 난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기백 같은 게 있는 분이죠 뭐 이건 뭐 죽는다고 봐야지 뭐 말이 그래요 죽는다고 봐야지 하면서 그리로 가버리네 아싸란 양말이네요 실제로 자 그럼 들어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가까이 본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김기춘은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서 본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깔끔합니다 성대모사 하시는 것 지금 안 나오네 그 양반이 검찰총장 하다가 나와서 한 1년 가까이 놀고 법무부 장관을 들어갔는데 그분 집이 2층이에요 아침에 안방에서 넥타이 메고 가방 들고 나 다녀오리다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럼 계단 딱 올라가지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2층에 모독이하고 사람들도 빈틈 빈틈을 안 보이고 아주 그 외면적으로는 퍼펙트하게 깔끔한 일처리가 깔끔하다 그때 보고를 못하시니까 참 모양 빠진다 싶은 생각은 제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빨리 됐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보고가 갔다 왔다 보고 드렸다 3인방이 약속을 잡아줬어요 주로 정호성이 하죠 또 우리 그 주중대사 김장수 안보실장 그분 같으면 나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마 도저히 대면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는 관저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만요 해가지고 옆자리에 탄대 그래서 관저 가는 거 한 5분 정도 그때 이제 막 털어가지고 복을 마치고 난 그런 식으로라도 한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문고리 3인방에 그렇게 힘이 세고 그 뒤에는 속은 뭐 거시기한 그런 부위입니다 속은 거시기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표리부동 어떤 의미에서 부동하죠 말씀을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데 생각은 안 가룩해요 좀 더 덜이하죠 덜이하다 그걸 혹시 직접 느끼신 적이 있어요 뭐 좀 예를 들면요 뭐 가장 비근한 얘가 나한테 알아봐라고 시켜서 문건을 만들어줬더니 거기서 문제된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게 정윤의 문건이야 거기서 이제 3인방하고 10상시하고 다 적시를 다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 저 사람들의 문제이니까 네가 좀 알아봐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자기 나간 잘린다고 알아봐라 그때 얘들이 그러더라 라고 보고를 했더니 보고했더니 그걸 걔들한테 줘버렸어 걔들한테 줘버린 이유는 권력의 힘의 균형이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고기가 더 세니까 그런거죠 본인이 시킨 일을 수행한 사람을 자기가 살려고 잘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지금 행복하잖아요 땡큐 둘이 밥 먹으면 기회겠어요 진짜 큰일 날뻔했어 안 잘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뭐 듣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했지 지금 청문이 나가고 청문이 나와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계셨겠죠 아마도 근데 뭐 성질이 성격이 급해서 있는대로 또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실제 그 문고리 3인방의 힘이 비서실장보다 셌다는 거네요 그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면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이 뭐 급한 보고거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비서실장도 정우성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당일날 잡힐 때는 별로 없고 되게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 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내가 무슨 보고서를 드렸어 응 알았어 내가 보고 드릴게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불러 초비서관 요거 요래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속으로 아 이거 어제 보고 못했구나 내가 말이야 오늘 이거 보고를 좀 하려는데 요건 요렇게 해놓은 게 좋겠어 예 빨리 빨리 바꿔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이고 참 이분도 급한 거를 그때